한국국토정보공사 김재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가 이렇게 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. 사람이 지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. 한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다. 거기다 지구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세계에 살아난 것을 공부하는 것도 오래된 게 아니야. 지금 와서는 1차 산업, 2차 산업, 3차 산업이 안 돼서 발달이 되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전기라는 게 발명이 됐고 엔진이 만들어졌고 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과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.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죠.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죠. 이 중요한 답은 4차 산업이 되면서 모두가 잘 살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다 서로 존중하고 살아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은 그렸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이 4차 산업이 발달되지 않으면 안 돼. 4차 산업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 것이 바로 정신혁명이고 그 과학을 이제 정신과학이라고 해요. 정신과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. 그것이 5차 산업이에요. 그럴 때 정신과학을 통해서는 과학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어. 과학은 믿는 게 아니야. 과학은 한국 과학 다르고 일본 과학 달라? 똑같은 거야. 과학으로서는 다 연결이 될 수 있어. 지금 국경으로 막혔고 문화라는 거로 막혔고 전통이라는 거로 막혔고 흥분 달라. 근데 과학은 어떻게 돼? 그런 걸 전부 다 통과할 수 없어. 그걸 전부 통과하는 게 과학이야. 군사적인 목적으로 과학이 쓰여요, 지금. 그 과학은 파괴적인 거야. 그래서 노벨상을 왜 만들었다는 거야.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인 거 아니지?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건데 그 큰 건설업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전쟁할 때 썼단 말이야. 본인은 엄청나게 투기를 한 거야.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얼마나 많은지 준비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벌은 돈을 다 내놨어. 나는 과학자이지만 그 사람은 그 과학이 잘못 써지는 것을 참여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겠다. 이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내놓는 거야. 근데 매년 노벨 평생을 저도 평화하지는 않아. 그거 갖고 되질 않아. 근데 그 후에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뭔지 아프타이도 나왔어. 과학의 권력에 의해서 씌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 과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는 없어. 모두가 다 평등하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쪽으로 쓰여지는 그런 정신과학이다. 정신과학이 될 때 가치가 있어요. 세계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겠다. 4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원래 컴퓨터를 많이 했지 알아야 되잖아. 온라인도 하면 4차 산업을 활용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일. 요즘 뭐이든 화분이 아픈다 그런다든지 꽃과 사다리에서 막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떨어지는 사람이잖아. 또 공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뭔지 심한 데서 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. 이런 거는 로봇가 다 하란 말이야. 그다음에 또 타락할 만한 일. 권력 잡고 권력이 있다면 절대 권력이 타락하게 됐으니까 권력이란 땅이 뭐이냐. 분배해 주는 자리가 더 직장 주고 인사하고 돈 주는 거야. 위험한 일을 하는 거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일은 알파고가 한다든지 타락할 일이 없잖아요. 그러게 되면 사실 일이 쉬워질 거야. 알파고를 시키면 되는 거죠. 국민이 센 세금을 정확하게만 쓰면 괜히 싸울지도 별로 없어.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. 다들 그리고 갈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. 그 다음 사람들한테 알파고 하는 데 탈세가 되겠어. 탈세 산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. 그러면 4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거야. 8시간이 안 된다. 그것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도 쉬뿐 돼요. 그리고 휴가도 1년에 2달 앞으로는 과학의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신과학이 세상을 살린다. 그런데 정신과학의 중심은 뭐가 있냐. 깨달음이냐. 깨달음은 뭐냐. 생명의 가치가 하나고 존중받을 돼야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앞으로 지구경영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. 그러려면 지구경영시대가 되게 되면 많은 가치가 정신과학이 정신과학이 일반 생활에 통역이 된다냐. 많은 부분에 대한 게다가 바뀌게 될 거야. 고맙습니다.